육식냄기 근데 매칭이 이렇게 잘되면은 그.. 내려갈 필요없어요 사실 매칭이 잘되는게 아니라 그냥 한 다섯명 있는데 계속 들어와가지고 잘 보이는 거 할 수도 있어 아 패스 이분은 왜 3단계지? 아 뭐야 이 사람이잖아 아니 다른사람부터 때릴라 그랬는데 백스텝으로 잡았죠 백스텝 플러스 소리가 안들리니까 3단계일때는 소리가 안들려요 내려줄사람없다 오케이 없어 때리는척하면서 무시하고 내려갔죠 잃어버리면 걸수있어요 이거는 제니저장님이 실수한거죠 이거 스텝投이 이렇게 스텝 승무원다 터널링 더 때렸어야되는데 경기로 소리가 안들려서 그래요 소리가 안들려도 그렇지 놈아 어떻게 실드를 쳐주려고 해도 임마 적당히 적당히 죽어야지 아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들려서 그래요 사실 원래 잘하는 친구데 소리가 안들리는데 어떻게 해 아 안그럭니까 구하러 가고있네요 아 이거 키고 있는건가 빠른데 마지막 터널링 이번에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쪽으로 가요 이 쪽으로 가거든요 이 쪽으로 가거든요 좌우기로 간다 3 2 1 뿅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조금 더 돌릴려고 했다가 손에 엄청 손해받자 들어서 죽이구요 어 아 이거 아닌가 이러면 전부다 양념은 잘 붙였다 양념이 뭐냐면은 디범퍼 잘 붙였어 죽었죠 좋아요 들고 이 다음에 식구하자 이 판 강조하지 말자 굳이 할 필요없어 저기 한명 여기 한명 두명 다 모였죠 두명 다 모였죠 그러면 두명 다 모였죠 그러면 안살려갔어 안살려갔어? 살려갔잖아 오케이 터뜨린 찬다기 찍고 파전파자죠 필요없고 다시 터널링 쫙있다 음 3단계 풀었네요 다시 3단계 걸러가자 또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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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빨리 구하러가셔야지 다시 여기서 터널링 아 전구협회장님 어서오세요 아 에버랜드 입사하셨다고 축하드려요 나스 전구 미션하고있습니다 몰케잇이 15,000원 자 치료는 완료했고 여기 오른쪽으로 뛰네요 굉장히 여기 다시 3단계 찍읍시다 아 렉이 3단계 찍었고 다시 터널링하라 터널링이 정석이죠 진짜 이득보고 터널링하고 내비고 부수고 이거 부술꺼야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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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만으로 스프린트를 빼게 만들었다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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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리고 있네요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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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칼트 귀찮다 바로 죽일께요 여기 있을거에요 여기 돌아간걸 봤을때 없는데 여기 여기 있네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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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né 설마 여기에 개구멍 있다고? 오 Suddenly 어? 가게, 그냥 가게 냅죽, 냅죽이 뭘 냅둬 내가 어떻게 잡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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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찌에 불그룹 다 쓴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미션 슬퍼잖아 네, 일부러 안 죽겠습니다, 일부러 아시죠? 하하하 일부러 안 죽였잖아, 유튜브가 뽑을라고 안돼요 두번째